조우가 여기 배달샷 뭐 수고했어요 매일 운전하는 거 힘들지 않아? 힘들긴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수인이는 어디 갔어? 어 은행에 일봐 갈게 저기 형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? 나 수인이랑 사귀고 있어 놀랐지? 어? 어 수인이가 불편해할까봐 형한테 일찍 말 못했어 미안해 그랬구나 근데 언제부터야? 좀 됐어 나 이 공장 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니까 처음 면접 보러 와서 수인이를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 뭐야 형 나는 태어나서 수인이처럼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? 차 드릴까요? 차 드릴까요? 커피 괜찮으세요? 네 좋습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수인이가 수인이가 날 좋아해준다는 게 형 응 수인이가 날 좋아해 수인이가 날 좋아해 수인이 좋은 애야 잘해줘 응 그래야지 그럴거야